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골프를 치러 왔구요 파주에 있는 스마트 KU 골프 파빌리온에 왔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하반기부터 골프에 흥미를 잃어서 진짜 오랜만에 골프채를 잡게 되는데요 워낙 잘 못 칠 것 같지만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재밌게 즐기다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KU 건대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골프장입니다 로고도 비슷한 거 보니까 아마 맞을 것 같구요 ATM도 있고 샵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아 공국대학교 골프구 138승 그닥 사진이 있네 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귀엽다 출발합니다 첫 티샷은 찍어줘야죠 어 첫 라운딩 첫 티샷입니다 원래 안 찍을 거거든요 보시면서라 첫 티샷은 찍어줘야지 아 꽃피고 황소 사이에 닦고자 첫 라운딩 첫 티샷 아 조금만 더 우측 볼래요 조금만 아 알았어요 그건 모르니까 오비 아 벚꽃집 날리고 아 예쁘다 아 벚꽃 예쁘다 아 좋아 아 아 아이고 짧다 조금 짧았네 그린은 이 정도고요 그린 컨디션 되게 좋네요 좋다 아 오케이 굿샷 아이고 너무 셌다 이게 뭐야 오늘 스마트 KU 골프 파빌리온에서 재밌게 잘 치고 갑니다 안녕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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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